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1단계 설정과 2단계 편집단계에서 설정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1단계 설정에서 여기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이 부분을 터치하면 자판기가 뜹니다. 아래 이와 같이 자판기가 뜨죠.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합니다. 프로젝트 설정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프로젝트 설정에 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니까 프로젝트 설정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비율이 있죠. 화면 비율은 16 대 9는 유튜브에서 하려면 일반 동영상이죠. 1분 이상 넘는거. 그 다음에 9 대 16은 유튜브의 쇼츠 만들 때 9 대 16을 합니다. 그 다음에 1 대 1이라던가 4 대 3, 3 대 4, 4 대 5는 자신의 편의성에 의해서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2.35 대 1은 이것은 요기능에 쓸 수 있는 화면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유튜브의 배너 있죠. 배너. 배너 만들 때 이것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16 대 9를 선택.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고급이라고 있죠. 이 고급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위로 살짝 올리면요. 사진 배치가 있어요. 사진 배치는 3가지인데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화면이 자동이 있는데 화면 맞추기와 화면 채우기 2개는 사진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맞추기는 우리가 저의 비율을 16 대 9로 했죠. 그런데 사진을 9 대 16으로 촬영하면 양쪽 가에 이렇게 검은 공간이 생겨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검은 공간이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면에 꽉 채웁니다. 화면을 좌우 상하 꽉 채우는 방법이 화면 채우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동은 사진을 키네마시터 자체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자동에는 여행이라든가 혹은 음악 동영상을 만들 때 자동을 쓰면 좋습니다. 화면 채우기는 무슨 도표 설명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화면 채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기본 사진 지속시간이 저는 지금 8초로 해 놨는데 이 부분 있죠. 이것을 눌러서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대개 한 7-8초 정도 하면 편합니다. 저는 지금 7초로 해 놨어요. 그 다음에 기본 장면 지난 시간은 기본적으로 1.5초인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편집할 때에는 사진 기본 사진 지속시간과 기본 장면 지난 시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미디 브라우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1차적인 키네마스테이 프로젝트의 설정입니다. 자 2차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이미지 에셋에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을 터치해서 여기에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몇 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 엑셀을 눌러서 봤습니다. 미디어브라우저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음 맨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플레이 하면요. 아까 아까 화면 채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집하는 중에 다시 또 이것을 프로젝트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바꾸는 것이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폼드박스 핀거 있죠. 이것이 2차 2차적으로 프로젝트를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요. 제일 위에 보시면 오디오가 있죠. 오디오에 있는데 마스트 볼륨 자동 조절이 있으니까 볼륨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할 수 있고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가고 색깔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페이드 인 오디오 페이드 인은 음악이 시작할 때 약한 상태에서 점점 강하게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페이드 인 이것을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툭 터치해서 페이드 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드 되는 시간을 여기 기본적으로 1초가 되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2초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음악이 끝날 때 페이드 아웃 슬며시 음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죠. 이것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디오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동영상을 툭 터치해요. 그럼 여기 보면 동영상도 페이드 인이 있고 또 여기에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페이드 인도 슬며시 동영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터치해서 작용하고 다음에 기본으로 2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초 3초나 짧게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페이드 아웃 끝부분 끝부분에 가서 슬며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이 동그라미를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 이걸 터치해야겠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사진지수 수연을 아까 7초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7초를 8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사진 배치도 여기 보시면 사진 배치도 여기 보시면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는데 아까 처음 초기에서 화면 채우기로 했죠. 이것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바꾸면 이미 가져온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정한 이후에 가져온 것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디어를 가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앞에서는 화면 채우기 사진이 꼼짝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죠.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이미지 에셋에서 사진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는 이거는 지금 안 바뀌잖아요. 앞에 이미 가져온 것은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설정에서 바꾼 후에 이 설정을 바꾼 후에 가져온 거죠. 이 위에 것은 여기에서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 아까 자동으로 바꿨으니까 사진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설정을 바꿀 수 같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 프로젝트의 1차 2차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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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